열두 개의 계책으로 나라를 안정시킨다. 바다의 깊음을 알 수 없듯이 사람도 외모로 판단할 수는 없다. 사군, 서주의 백성들은 그대에게 맡기겠소. 삼척의 검을 들고 불새툴에 공을 세운다. 가오, 날 잡고 싶다면 내가 널 상대하겠다. 저자를 끌어들이지 마라. 대사님의 명령이다. 대사의 소견 없이 광도의 무단 입성한 자는 임금을 속인 대로 엄벌이 처할 것이다.